이거 딱 소리가 들리잖아요. 아, 그러네. 이 근처음 가보네요. 이거 그건데. 이것도 문이잖아요. 그쪽 문으로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집중하시라고. 이게 통과. 발도 밝아서. 무릎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무릎 불편해 보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느 분이 주인공이시죠. 아니, 저 혹시 오늘 주인공 여기 안 계세요? 저, 이 근처님. 아니요, 주인공이세요? 저, 이 근처님 이장입니다. 아, 이장님이세요구나. 어느 분이세요, 혹시? 저희 마을을 위해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. 봉사. 아니, 여기 다리 아프신 분 안 계세요? 아니, 다리 아프세요? 네. 어머니가 다리 아프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지금 보니까. 다리 아프죠, 여기다. 아니, 여기도 오시네. 아니, 그러면 아버님도 다리가 안 좋으시고요? 아니, 가면 왜 이렇게 많아? 다리 아프신 분. 네, 윤택 씨가 한번 맞춰보세요. 가만 있어봐.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. 8만 원 타치. 아버지는 많이 불편하신데요? 네. 아버지 같으신데요? 네.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맞죠? 네. 어머니 죄송해요. 어머니도 다리가 아프다는데. 아버님은 오늘 제복 같은 걸 입고 계세요? 네, 게이트볼 심판이기 때문에. 아, 심판복이에요, 이게? 네. 네. 아이티 Ред 이 자리에 있어요. 네. 먼저 제복 Ignatie Fieldaj headaches.